네 안녕하십니까 명순곤TV 명순곤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죠 네 오늘 20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발생 현황을 볼게요 2020년 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오전 9시 기준입니다 국내 발생 현황 현재 확진 환자는 12명입니다 오늘 한 명이 좀 추가가 됐네요 그리고 국외 발생 현황 전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총 11,925명입니다 이 중에서 사망은 259명이고요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을 했지만 사망자는 중국에서만 현재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2.17% 약 2.2% 정도 됩니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유행했었죠 그때와 감염자 수 현황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일단 약간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약 10일 정도까지 첫 환자 발생하고 10일 정도까지는 천천히 늘다가 약 2주가 지나서 3주째부터 급격하게 많이 발생했었죠 이때는 그 슈퍼 전파자 35번 환자 전파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약 한 달이 좀 지나면서 이제 좀 수그러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 이 빨간색으로 된 거 2019, 2019, N은 이제 뉴, 아 노블, 새로운 이란 뜻이고 신종 COV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약자입니다 지금 13일째까지 약간 비슷하게는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약 한 일주일 정도, 내외 정도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친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은요 주로 이제 사람도 속해 있는 포유동물 그리고 조류에서 질병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게 감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일으키는 감기 바이러스는요 종류가 라이노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가 가장 많아서요 적어도 30에서 많게는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체 감기 바이러스 200여 종 바이러스 주 중에 15% 내외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요 같은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그 항원 표면에 어떤 항원을 타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주로 종류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감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 종류가 혈청량이 200여 종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백신이나 치료가 아직까지 확실한 게 개발된 게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ARS 이거 영어가 이제 severe R이 빠졌네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 급성 호흡기 중후군의 약자죠 2003년도 정도에 유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게 메르스가 있죠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중동 호흡기 중후군이죠 그러니까 지금 감기 바이러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SARS, MERS 다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입니다 그 변종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름이 코로나로 명명을 하게 된 데는요 기본적으로 코로나라는 게 라틴어로 크라운 왕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헤일러, 광환, 후관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일식 때 태양이 달에 가려갖고 그 주변에 이렇게 방사되는 약간의 대기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 코로나라고 합니다 일식 때 쉽게 관찰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 모양 자체가 그 테두리, 주변 테두리가 왕관 혹은 태양의 코로나를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 2020년 1월 22일 중국 환자로부터 얻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자현미가 모습도 최초로 공개가 됐죠 여기 보시면 동그란 이 바이러스 외피에 보면 후광, 코로나가 보이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봅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러스트레이션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가 여러 개 있다고 했죠 특히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부터 2000년까지 두 가지 종류가 밝혀졌었죠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 229E 그리고 OC43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2003년에 SARS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8000여 명이 감염되었고요 사망률이 10%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 뒤로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 NL63과 HKU1 이 두 가지가 또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2012년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도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된대요 과거에 이것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012로 불렸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468명이 감염되었고 약 35% 정도가 사망을 했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19%, 20% 정도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7번째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된 게 바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019입니다 공식 명칭은 2019 노블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서 따서요 2019-NCOV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집단 발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한 폐렴, 우한 바이러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공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명명이 됐고요 2020년 1월 3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 세계 9,805명 감염됐고 약 2% 사망했습니다 이거 제가 앞부분에 정리를 했지만 뒤에도 정리를 하겠지만 하루가 지난 2020년 2월 1일 지금 현재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기는 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률은 2.2%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과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1일, 작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환자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일 1명 2019년 12월 1일 3명 등 초기에 확진된 이 4명 중에 3명은 우한시 환한 수산물 도매시장 방문 경력이 없는 거로 란셋의 그 학술제에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확진 보고된 41명 중 27명, 66%의 감염자가 환한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한 경력이 있었다고 하죠 2020년 1월 이후 중국 이외 국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서요 환자 수가 계속 급격히 증거하면서 인간 대 인간 감염 가능성이 이때부터 제기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현재 인간 대 인간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편의상 번호를 붙여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2020년 1월 20일 날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고요 19일 우한에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도중에 고일등 증상으로 첫 확진돼서 격리 치료받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는 1월 24일 우한에서 일하던 55세 남성으로 입국 후에 능동 감시 중에 확진 판정받았습니다 능동 감시라는 것은 현재 증상은 없지만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자가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일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1월 26일 우한 거주 중인 54세 남성이 21일시 기구를 했었는데 22일부터 열이 나서 경기도 고양 명지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확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환자고요 네 번째 경우에는 1월 27일 평택고주 55세 남성 우한 방문 뒤에 고일등 증상으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5, 6번 환자분 같은 경우는 1월 30 우한 방문 32세 남성 5번 확진이 되었고요 아까 그 전에 3번 환자와 강남에서 식사를 했던 지인이 능동 감시 중에 확진을 받았는데 이 6번 환자가 국내 첫 2차 감염이 되겠습니다 인간 대 인간 감염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에서 11번 1월 31일 어제 7, 8, 9, 10, 11 5명 환자가 늘어났네요 첫 번째는 28세 남성 우한에서 칭다오 거처 입국에서 7번이 되었고요 7번과 똑같은 항공편으로 입국한 우한 방문 경력의 62세 여성이 8번 환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5번 환자의 지인이 2차 감염을 통해서 진단이 됐기 때문에 9번이 되었고요 10번, 11번 환자는 6번 환자의 아내와 아들입니다 이 경우는 국내 최초 3차 감염자가 되겠습니다 1차 감염은 우한에서 바이러스를 얻은 거고 2차 감염자는 바로 직접 감염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 2차 감염자가 또다시 다른 사람에 감염한 3차 감염자 최초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1일 12번 환자가 또 확진이 되었는데요 이분은 중국인입니다 49세 중국인 남성이고요 관광 가이드 업무 중 일본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총 12명의 환자가 확진이 됐고요 2010년 1월 1일 점심 현재 4번 환자 위중 혹은 사망설을 돌았지만 현재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주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2명의 환자분들은 치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전체적으로 보면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 주위에서 경계로 높인 상태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여섯 번째 상황이라고 합니다 원인병원체는 노블 코로나 바이러스 2019, 2019 NCOV이고요 최초 감염보고는 중국에서 2019년 12월 12일 날 됐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 수산물 도마의 시장 일대입니다 전세계 공식 현황은 2001년 9시 기준으로 해서 감염자는 총 11,947명이고 사망자는 259명 치사율은 2.17%가 되겠습니다 발생국가 지역을 보면 총 27개국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캐나다도 있고요 중국, 태국, 일본, 대만, 대한민국 순입니다 그리고 발생의심 국가 지역은 총 38개국입니다 각국 감염자 현황표도 보면 중국이 가장 많아서 11,791명입니다 이 데이터는 나무 위키에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이 케이스와 관련해서 중국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환자 증례보고 그리고 여러 환자를 종합한 환자군 연구 보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9일 며칠 전에 뉴 잉글랜드 저너로 메디슨 의학학술제에 발표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임상적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425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환자 분석 결과 나이는 중앙값이 59세입니다 비교적 나이가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그 나이가 많고요 56%가 남성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발병한 55%가 화난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했었는데요 그 이후 1월 1일 이후에 발병한 경우는 8.6%만 관련했습니다 이 의미는 사람 대 사람 간 감염이 증거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잠복기라는 말이 있죠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이 말의 의미는 바이러스 세균 등 병원체뿐만이 아니라 화학물질이나 방사능 등의 인체가 노출된 후에 증상이 혹은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경우는 425건을 분석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5.2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5% 실내구간 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보면 5.21을 기준으로 해서 4.1부터 7.01 그러니까 4일에서 7일 사이가 가장 많다는 것이죠 나머지 5%의 경우는 4일 미만이나 7일 이후인데요 100명 중에 약 95명까지는 최장 12.5일 이내에 이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파력을 나타내는 기초감염재생산수라는 게 있습니다 R0라고 표현하는데요 한 사람의 감염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2.2입니다 일반적으로 1보다 크면 감염력이 있다는 거고요 1보다 낮게 되면 감염력이 좀 사라진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잠복기 이 동안에 증상이 없는 무증상 기간 동안에 과연 감염이 될 수 있느냐 일단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에서는 2020년 1월 27일에 증상 나타나기 전 감염된다는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대 인간 전염 확인이 되었고요 잠복기에도 감염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감염자의 비말 특히 기침이나 대책으로 인한 침방울이 있죠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 다른 상대방에게 튀겨서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되면서 전염이 됩니다 통상 거리는 한 2m 이내에서 감염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냥 공기 중에 떠 있어서 전파될 가능성은 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파력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기초감염재생산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논문이 바로 직전 논문 나오기 전까지 1.4명에서 2.5명 정도로 봤는데 이게 비교해 보면 사스 같은 경우는 2에서 5사인 것으로 보면 이것보다는 비슷하거나 약간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메르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세계보건기구에서 0.4에서 0.9라고 했는데 이거는 주로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르스 자체가 지역사회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병원 내 감염이 대표적인데 슈퍼 전파자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실전이 이갑보다 커서 대략 2.7에서 3.9 정도가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메르스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1월 30날 란셋이라는 유학 채널에 또 보고된 중국 구간에서 발생한 99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50명의 환자가 반수정돼서 만성질환 병력이 있었고요 증상은 가장 흔한 게 열과 기침입니다 80% 이상에서 나왔고요 호흡걸러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30% 정도 나왔습니다 나머지 근육통, 두통, 인육통, 콧물, 흉통, 설사 등은 적은 빈도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감염 병력이 있고 2일에서 14일 사이에 잠복기 후에 열이 나거나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이 나타나면 의심을 할 수 있겠죠 확진은 바로 분비물 검사를 통해서 실시간 역전사 중압효소 연쇄 반응 보통 리얼타임 RT-PCR라고 하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증폭해서 검사해서 정확하게 확진을 하는 겁니다 최근까지는 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을 사용했는데 이건 아까 7종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무를 확인하는 선별 검사거든요 이걸 시행한 후에 가능성이 있다면 확정 검사를 시행하는 두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1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시간이 조금 걸렸죠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월 31일부터 6시간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에 검사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역전사 중압효소 연쇄 반응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에 의하면 홍콩에서 환자의 바이러스를 추출한 후에 표면 항원 일부로 인플레이자 백신을 변형시켜서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임상시험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1년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염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과 함께 손을 자주 씻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간은 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 방문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요약을 해보면요 전파력 기초 감염 재생산수 근거에 의하면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는 사스와 약간 비슷하거나 약간 낮고 우리나라 2015년 당시 메르스 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메르스는 지역사회가 아닌 주로 병원 내 밀접 접촉자 간 감염이었구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역사회에서 밀접 접촉자 간 감염으로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한 입국 전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망률의 경우에는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사망자 보호가 안되는데요 현재 약 2.2%입니다 비교해 보면 사스 같은 경우는 10% 메르스는 35%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낮고 이번 폐렴 환자의 5 내지 10%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 그리고 초분까지 계절성 독감 계절성 독감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0.01% 정도 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되죠 예전에 그 조류 독감 같은 경우는 60% 정도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었죠 그래서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향후 일주일 내외 발생 추이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구요 현재로서는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자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고 사람 많은 곳을 방문한 것은 자제하는 등 예방 책임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매일매일 그 숫자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가능하면 또 정리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 그리고 이슈가 되는 부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늘 전체 알아봤구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